하나님의 또 원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그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준비과정 또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23번까지 했습니다 이 바로왕의 계략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계속 자기의 종로로 다는 데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마귀의 수작 그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머물러라 그러나 이제 계속 그래도 재앙이 내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너희 이제 장정만 가라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소와 양을 놔두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돼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마귀의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세상에 우리에게 자녀들을 놔둔다든가 아니면 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형제들을 놔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물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끝까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양을 잡을 때도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때도 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보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심판을 할 때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보면 넘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양을 잡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면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만 그 온 집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소동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롯만 거기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롯과 그 롯에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함께 끌어내서 다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소동과 고모라성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롯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의 두 사위는 장인이 나가지고 오는데도 안 나와서 결국에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때 멸망하고 말았는데 절대로 우리의 가족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24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 추루기 4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옛날에는 강파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가지고 백성을 보내라게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7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도 보면 아니 거기 놔두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또 22절 보겠습니다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고가지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계속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데 안 내보내는 그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강팍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이렇게 강파하겠는가 로마서 9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한 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세우셨나 하는 거예요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일강을 쳐가지고 모세로 피로 만들게 하고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되고 이 재앙을 내리고 파리 재앙을 내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흑암 재앙을 내리고 이런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안 내보낼 때마다 능력을 베푸셔서 곧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그래서 그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를 그런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에 계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가 그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절대주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진흙 한 덩이로 가지고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악한 일의 악한 도구로 그릇으로 저 사람은 선한 일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고자 했을지라도 누가 그것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그런 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리 주변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깨닫게 하느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나게 하거나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어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마음을 완악하고 강파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만 무조건 미워하면 강파하게 굉장히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에게 더 기도하라는구나 내가 깨지라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려고 그러구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빨리 깨닫고 그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깨닫고 빨리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저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런 사람을 나한테 둬가지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빨리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애굽의 재앙 10대 재앙이라고 했죠 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도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를 계속 열 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그 재앙을 내릴 때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추리국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샌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지금 파리재앙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리재앙을 내릴 때 고샌땅에 거주하는 고샌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한다고요? 파리가 없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샌땅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내려갔을 때 어디에 머물게 됐어요? 고샌땅을 거기에 머무는 장소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애굽 땅에 파리재앙을 내릴 때 다 애굽 땅이지만 그 애굽 땅에서 구별된 한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지 않는 바로 뭐냐면 고샌땅이에요 그다음에 또 9장 2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샌땅에는 뭐가 없었더라? 우바한 게 없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애굽은 옛날에 애굽은 오늘날로 영적으로 하면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세상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렸는데 그 애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을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보호받는 것 고샌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해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 있는 곳 여기 보면 마태복음의 16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그런 어떤 영향력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고샌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보호받 그다음에 출입기 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4절인 그럼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라고 하나님이 돌림병을 전년병을 보내서 그 가축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재앙으로 전년병으로 죽을지라도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시편 91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다음에 추력기 10장 2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세상이 컴컴하고 어둠 속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보면 지금 돌림병 전년병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임할 때도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아무 해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흑암이 없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은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요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요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보면 어때요? 이 요하의 말씀을 바로의 종들 가운데서도 요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축과 종들을 다 집으로 우박 재앙해서 그 재앙을 안 받게 두려워 왔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진노와 심판에서 여러분 재앙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너희들 우박 재앙을 내리는 거니까 소와 양과 이런 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오라는데 안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명 가운데 5개명이 여러분 뭡니까? 제 5개명?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에요 천륜의 법도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그런 개명인데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개명이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내리라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효자들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애국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양과 소와 이걸 끌어온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약속한 축복을 받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협기 1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요구하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국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애국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안 받으려면 여기서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저먹고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양풀에 받아가지고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애국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심판을 행하는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집이든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은 넘어가고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애국 온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멸망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애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소용이 없어요 애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천사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돼요 그 집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한 그 백성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양을 잡아주고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체를 지워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산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공로를 믿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 자녀들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열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 받고 거기에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뭘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는 구원 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방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방주는 배라는 건데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노아가 만든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설계대로 지은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을 얻어요 나는 꼭 노아가 만든 배 안에 들어갈 필요 없어 홍수 내리면 다른 배 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물이 넘쳐서 가장 높은 산뽁니까지 물이 다 가득 찼을 때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고 인간의 어떤 설계대로 만드는 배를 탄 사람들은 다 침몰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냐 우리 꼭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 교회도 있고 다른 종교 하나 가지면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 이게 뭐냐? 노아의 방주가 아닌 다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심판해서 구원받는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지금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자 거기 요하의 6월절 거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2장 1절부터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이달을 너희에게 달에 시작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계속 봐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지가 했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팔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피를 먹으라 이것이 요하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요호하라 거기까지입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요하의 절귀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릴 때 거기서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집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흠 없는 점 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좌우 설조와 임방에 바르고 한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문 설조와 임방 한번 그림 보여주겠어요? 지금 바르고 있죠? 보입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문 틀이 있죠 그러면 이걸 지금 문 설조 좌우 이것을 이렇게 세워진 것을 문 설조라고 여기 위에 설조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걸 임방이라고 밑에는 문 지방이라고도 하고 이걸 임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문 지방 우리가 한번 받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임방입니다 밑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임방이 있고 좌우 문 설조가 있는데 이렇게 이 문을 열고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고 문 여기 좌우 문 설조와 임방에 이렇게 쫙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흠 없고 전문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문 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 양의 구운 고기와 무교명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면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애국 오원당을 다니면서 집지마 볼 때 이렇게 문 설조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6월절 넘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이 집은 안 받아 그런데 천사가 딱 와서 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문 설조와 임방에다가 피를 안 바르고 있으면 이 집은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장자는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죄삼을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 집은 좌우 문 설조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디다? 우리 마음의 문 설조와 임방에다가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 설조 내 마음의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피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멸망,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하나님이 심판할 때 발랐던 그 피는 뭐를 의미하냐? 세상체를 지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여러분 애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 뭐라고 있냐? 한 번 말씀 한 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 바로 말씀 보여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네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구약 시대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피를 꼭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 문 임방에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는 것은 레이기 17장 거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는데 피가 흘려야 뭐를 속함을 받는다고요? 죄를 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되냐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삶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빛의 옷을 입고 있다가 빛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 잎을 따다가 치마를 해서 옷을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하를 찾아오셔서 그 불완전한 햇볕이 쬐면 무화과나 옷이 그게 되겠어요? 다 말라져서 부끄러움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왜 여러분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아담과 하하의 죄 때문에 그랬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건에 대한 최초의 모형이에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인간이 죄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 같은 선행으로 자기 의로 무슨 행위로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걸 인간의 더러운 걸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 거로는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만 속지암을 얻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화의 6월절은 해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할 때 흐뭇고 젊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서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린 양 예수의 피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지금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애표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발라져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린 보일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의 믿음으로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새로운 달력을 주심 추룩기다의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께서 애굽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 달을 너희에게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실제로는 그때가 몇 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글은 7월 달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태양역이라고 하는 그 달력은 3월에서 4월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7월 달을 태양역으로 하면 3월, 4월을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정월 1월 달로 이제 3월 하는 거예요 1월 달로 이건 그들이 구원받는 그 달을 뭐로요? 첫 달로 3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애국에서 이 6월절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날을 너희들의 7월 달에 하나 첫 달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뒤에 넘겨서 출혈구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종살이 안 돼서 나와요 그런데 애국에서 탈출을 합니다 거기 12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남 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국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과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은지 이 밤은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와의 내심으로 말며마 여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국의 종살에 나올 거라 했는데 딱 430년 끝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구원할 때 다시 아까 37절부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이걸 좀 더 글씨를 두껍게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지금 바로의 왕국이잖아요 애국당 이건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바로는 영적으로 세상의 왕인 임금인 마귀를 삼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샌땅에 살고 있어서 보호를 받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종로를 하고 살았죠 그런데 조태생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처음난 것을 다 심판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라서 여기서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받아요 바로가 나가라게요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남스를 가서 숫고수로 그다음에 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애담을 거쳐 비하이로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에 다시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남 셋을 떠나 숫고서에 이르는 유아유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요? 60만 그래서 들어갈 때 한 70명 정도가 갔었어요 430년 전에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했는데 어린아이와 이런 걸 여자들 다 합치면 한 2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거기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냐 그럼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애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열정의 약속한 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애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른 가난당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세상이 좋다고 애국이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머무르면 안 되죠 거기서 나와야 되듯이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그 그림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애국이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는데 여기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으면 계속 바로 뭐를 하는 거니까요? 종로로살 하는 거 여기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우리가 지금 애국은 영적으로 세상에 나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로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 그래서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 받아서 나와야 되지 우리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 받아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계속 애국에 머무르는 다시 말해 세상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그런 축복을 못 누려요 이게 빨리 여기서 나와서 거쳐서 이렇게 쭉 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가난한 광야를 거쳐서 적과 구름 가난한 땅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발은 세상에 놔두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주님 안에 한 발은 세상 편에 이렇게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온난 교회에 다닌 사람들 가운데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니 그러면 자기는 자유한 것 같죠 여기 그런데 여기 있으면 계속 고통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예수님 믿고 그런 걸 빨리 알아야 되냐 모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6월절의 규례를 보겠습니다 추력기 1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애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애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룬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난 땅에 가면 매년 6월절 절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후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양을 잡아가지고 절귀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너희가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애국 온 땅을 심판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해 주셨네 그래가지고 너희를 애국에 종살이 한 데서 구원해 줬다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의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면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였어요?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이 떡을 먹으며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가서 떡을 먹으면서 그때 제자들의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그랬죠 또 포도주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흘리는 피 곧 언양의 피라고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양이 죽었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하게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구양에 구원받은 애굽에서 종사를 해도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6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만 이 6월절을 거기에 참여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 있는 떡과 이런 것들을 무교병과 이런 걸 먹을 수 있었는지 그게 나와요 추력기 12장 4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한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요하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이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이나 이법이 동일하니라 했으므로 6월절 여기에 가서 무교병 누르기 없는 떡을 먹고 누르기 없는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어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애굽에 종살했던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쓴나물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쓴나물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항상 우유나 젖 같은 이런 것만 먹으면 안 돼 때로는 단단한 것도 먹고 쓴나물같이 좀 나한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나한테 달콤한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말씀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듣기 좋죠 그런데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지옥간다 심판받는다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쓴나물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드러운 것 그런 것만 먹어봐요 쓴나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쓴나물 같은 그런 것을 내가 잘 소화시키고 이겨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자격이 뭐예요? 뭐를 하라고요? 할 일을 받아야 돼요 이건 원래 처음에는 이방인이나 품꾼이나 객이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타국인은 안 된다고 했는데 타국이나 종으로 산 사람이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은? 한례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례는 뭐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한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아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한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한례가 언약의 백성의 표정인데 신약에는 뭐가 언약의 백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정이냐?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에베소 1장 13절에 그래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료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지만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그냥 교인인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교인이 내지 말고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기업의 후사라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내주하심인다 구약에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서 할래가 없으면 끊어져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세가 자기 아들들 태어난 거 그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 재산 루엘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시뻘어가 아이를 낳았는데 할래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래를 행하면서 당신은 내 피난 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여러분 이 할래를 받았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증표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의 6월절 신약의 6월절은 뭐라고 있어요? 성찬식이라고 있습니다 성찬식 지금 우리가 매년 부활절 또 이런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걸 못하고 지금 지나갔는데 코로나의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은 바로 나를 구원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초태생의 규정 네 출입기 13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갔으면 그럼 너희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고 왜 그랬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태생을 다 죽일 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될 것이 살았으니까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리도에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받은 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게 마치려고 하니까요 한번 거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는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출입기 13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국당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으미였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약긋 애담에 장막을 치니 요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애국에서 있을 한 번 그걸 다시 한 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 요하 6월절을 구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쭉 여기서 급하게 도망쳐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구원받은 백성을 딱 이렇게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기를 또 인도하세요 어느 때는 항상 구름기둥으로 가는 거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요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여기 신해산에 와가지고 여기서 주어진 다음에 말씀으로 또 인도해요 그러니까 10편 119편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교 내 길에 비치신 아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갈 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불기둥 가면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아요 광야에 가면 길이 없어요 여기는 광야에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딱 누구를 보내서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었는데 구원받아 나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느냐 하면 연단을 해요 연단을 적과 꾸린 가난 땅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기 전에 광야에서 연단을 하듯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 종로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종로로 구원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마귀 종로로 구원받아 나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을 훈련을 그러나 여기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적과 꾸린 가난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인도한다? 성령님 인도한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 또 신령해가지고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가 필요 없어요 뭐요?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데 그게 너무 또 그거는 극단적인 치우쳐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말씀과 성령과 주의 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분별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또 이제 사라져버렸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인도를 안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광역에서 방황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여기서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해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이거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주의 종의 영적 지도를 안 받고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어때요? 광역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적과 꾸령 가난 땅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못 하겠지만 이걸 오래전부터 제가 사실은 애국에서 가난한 땅까지 이것만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해가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배우게 되면 신앙에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도화 사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죠 람세, 수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에담, 여기 비하이론 있는데 여기 밑돌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요 이게?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홍해바다가 그런데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람세, 수코, 에담을 거쳐 비하이론 있는데 여기에 밑돌이 있는 이 사이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홍해바다 앞으로 여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바로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주로끼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을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며마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이 나를 요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메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국왕에게 알려지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가차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다라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국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대들을 따라 바할수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이제 막 열 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보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딱 들으니까 바할수본 맞은편 홍해 앞바다에 있는 거기에가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내보낼 수 있느냐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 시켜야지 그리고 또 철병거 육백성과 병거를 다 건드리고 군대를 건드리고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으면 마귀가 너 그냥 가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 잘 성결해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뭔가 수상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별별 인간관계, 친구관계, 동호회 모임, 무슨 친목 모임 별별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요 집요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런 잘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빠져나와서 주님 잘 성겨야 돼 잘 성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이렇게 막 집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완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그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기를 대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짜에 당신은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 지금 여기가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국의 군대가 철병과 600승 또 마병과 기병과 이를 쫙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과 그리고 마병과 군병과 그리고 창을 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수도 없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말의 소리 칼과 창과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거 하면서 달려오는데 먼지를 이렇게 달려오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 이제 우리 애국에서 구원받아 됐구나 하고 있는데 달려오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이야 얼마나 이건 뭐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가서 또 이제 종살이 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래가지고 막 부르지면서 모세에게 원망하죠 아니 애국에서 우리 바로 성긴다 할 때 그냥 놔두러 하니까 여기 데리고 가지고 매장기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오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어떤 그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상에서 못 나가게 교회 못 나가게 주님 못 나가게 온갖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왕이 다시 군대를 가지고 죽게 온 거와 똑같아요 다시 잡아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못 나가게 애국에 못 나가게 해서 또 종살이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마귀가 세상에서 못 나가게 하고 자기 종로를 하게 하려고 온갖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려고 힘들게 하니까 핍박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다 하고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 전략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 나오려고 완전히 세상에 나오려고 하다가 막 이러고 저걸 얽혀 있는 데다가 막 압력을 가야지 그렇게 하니까 못 나오고 또 가버려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너 교회만 나가봐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남편들이 교회만 갔다가 다리몽댕이를 분질해 놓을 테니까 부인한테 이런 식으로 전에는 남편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협박 공과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 가지고 여기서 다시 여기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제대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거기 14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이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며마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며마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가 여기 또 이렇게 추격을 가도록 한 것은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추격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 홍해 바다를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지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귀에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피할 길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그 당면한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게 되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다 수장시켜 가지고 더 이상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그걸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게 힘들었지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진짜 자유롭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이 애굽에서 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나가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와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벗어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면 어때요? 출국기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왁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 내밀려 그랬죠 그러나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며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니? 히브리스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다 믿음으로 건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같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죠 이 홍해를 우리가 건너는 방법 내 앞길을 가로막고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그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없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건널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홍해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사 그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 안 돼 오늘 오전에 여러분 말씀처럼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건너 이러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사 동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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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게 하사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오늘 끝내버리죠 이거 그냥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자 33번 다 끝내고 다음 주에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이거 하나 놔두면 또 곤란하니까 자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 거기에 출국기 1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요아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요아를 찬수하니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요아는 나의 힘이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다음에 19절 거기 보겠습니다 바로와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요아께서 바닷물을 그들의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골을 잡으며 모든 백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골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요아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셨으므로다 하였더라 아메 여기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래암과 이스라엘 백여인들이 나와 소골 추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면 나오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에베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예요 하나님 베풀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뭐 했어요? 전했잖아요 아메 그리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철삭줄로 좀 꽁꽁 묶고 있다가 그 새고랑으로 막 해도 다 끊어버렸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그 악한 자에게서 자유암 놓고 구원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따라올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내 집에 가서 전화를 하겠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첫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에베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베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지금도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기 완전한 구원은 어때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여기 있으면 어떻겠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계속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 계속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세상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명을 약간 더 해야 될 부분인데 광야의 여정 그걸 하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 광야의 여정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하도록 이걸 하는지를 준비시키는지를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되니까 축복을 못 받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이걸 배워가지고 꼭 하나님의 그런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